구세군이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서 환자 통장에 들어온 정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빼내쓰다 내부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는데 경찰은 이 원장이 가로챈 돈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구세군 요양원에 어머니 임 씨를 모셨던 딸 최 모 씨는 요양원 측에서 어머니 통장을 직접 관리할 테니 도장과 함께 맡기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서 2년 동안 몰래 300여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서류가 구세군 내부감사 보고서입니다. 감사 결과 2년간 임 씨의 계좌로부터 빠져나간 320여만 원 중 18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매주 헌금 명목으로 돈을 빼가고 불필요한 고가의 휠체어를 동의 없이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 뿐 아니라 해당 요양원에 있는 환자 20여 명 모두 통장을 맡겼는데 요양원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다른 환자 통장에서도 무단으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인출한 돈은 모두 환자를 위해 썼다며 의혹을 부인합니다. 구세군은 이 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원장이 요양원 환자들의 돈을 가로채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문을 더욱더 흠집을 구 mau 평 value 우리 讲 친 cn